네, CPI를 기다리며 지수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개별주장세 속에 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요? 이 맛에 산다, 임종혁의 돌파트리거에서 종목 발굴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월요일이니까 수익률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또 실적 개별주장세였기에 특별한 변동은 없는데요. 그래도 2위인 재룡전기가 한 주 사이 수익률 60% 추가하면서 211에서 270까지 상승률 올라가고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 두산이 저PBR주들의 강세 속에 오늘 5%의 상승, 81%의 오름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다채로워지기 기대하면서 오늘의 시작 얘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전선주들의 슈팅, 그리고 조선주들의 초강세, 개별주들이 우후죽순했던 것 같아요. 반도체는 정부 지원 뉴스가 나왔음에도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에 대한 사랑은 지속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여러 섹터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업황이 좋은 분야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핵심 종목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주에 대한 희망은 계속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셨던 분들의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시작해보죠. 종목 장세 속에 낙폭 과대 섹터의 반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주들, 1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 나란히 고개를 들었는데요. 꼴찌 기대했는데 중간은 해서 이렇게 반응해주는 걸까요? 대표님 게임주 단기 반등 아니고 추세 상승도 가능할까요? 낙폭과 대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생각보다 훌륭한 주가 상승 총매제와 주가 급등의 방아세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주들이 나름대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내 게임 시장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신작은행 부진, 그리고 개발 비용 증가 리스크 등이 현재 주가에 적극적으로 과 반영된 후 일부 기업들은 멋지게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크래프톤, NC소프트, 펄어비스, 넷마블과 같은 대한민국 대표 게임주들이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해했습니다. 낮아진 눈높이 이상의 실적이 공개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해외 매출의 점진적인 우상향 추세가 지속적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주같이 재고를 하기 위해서 50만 주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고, 그 자사주 매입 프로젝트가 주가 하방을 테스트시키는 그런 결정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보이고요. 넷마블의 경우에는 5월 29일 블록버스터 MMORPG 레이븐2 출시 이슈를 보유하고 있고요. 참고로 8월에 달에는 독일에서 게임스컴 2024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니까, 게임즈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임즈들이 특히 이렇게 개별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지금 가장 매력적일까요? 게임즈 중에서 스토리가 좋은데 아직 반등을 안 한 종목을 선별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나름대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명분을 보호하고 있는데, 지지선 위에서 상승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종목의 이름은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미르4 아닌가요? 맞습니다. 미르 시리즈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의 현재 시점 캐시카우가 나이트크로우라는 게임인데, 나이트크로우의 글로벌 흥행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4월 이후에도 나이트크로우의 글로벌 트래픽 지표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도 호실적을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로 나이트크로우는 위메이드 모바일 매출액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트크로우 같은 게임이 흥행에 성공을 하면, 위믹스 플랫폼의 전반적인 거래액 증가로 연결됨으로써, 블록체인 사업 부분의 어떤 미래 가치가 부각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부터 적자폭이 크게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 대비 유의미하게 턴아라운드 하는 모습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미르4와 미르M 중국 출시 시점은 오리무중이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잘하면 올해 4분기 때 중국 시장에서 런칭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그래서 내년도 대규모 어팡 턴아라운드 모멘텀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트크로의 반응이 긍정적이며, 또 하반기 턴아라운드가 기대된다고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지난주에 좀 NC소프트 급등할 때도 많이 따라오지 못했더라고요. 1차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게임주 내에서 키 맞추기 상승 흐름이 이제 전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덜어론 위메이드의 역할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 분석상 1차 목표가는 겸손하게 한 5만 3천 원, 300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를 완벽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하락 시 리스크를 이제 관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4만 5천 6백 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목표가 5만 3천 원, 손절가 4만 5천 원 기억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시죠. 미래의 먹거리로 AI 사업을 키우는 기업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AI 전문 인력 선점을 위해 삼성과 LG가 직접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대표님, 기업들의 투자, 나비 효과는 어디까지 나타날까요? 나비 효과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AI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돼야 됩니다. 삼성전자 자회사로 삼성 메디슨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소니오라는 AI 솔루션 원청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기를 위한 계약을 체계로 했고요. AI 개발 인력 확보 및 의료용 AI 솔루션 개발 모멘텀이 시차를 두고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시대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HBM, HBM 캐파를 올해 3배 이상 늘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L전자 같은 경우에는 베어로보틱스라는 AI 기반 자율주행 로봇 기업에 투자를 단행을 했고 L전자는 AI 기반 소프트웨어 중심 로봇 시대를 현재 나름대로 착실하게 잘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AI 관련해서 반도체 전력 같은 또 하드웨어뿐 아니라 최근 소프트웨어 쪽도 순환매가 좀 돌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지금 자리에 매력 있을까요? AI 소프트웨어 카테고리 안에서는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기업은 이제 장비 제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나름대로 희소성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핵심 장비사라고 할 수 있는 워닉 아이패스팅의 동사의 솔루션이 탑재가 돼서 삼성전자에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천단 반도체 투자에 적극적일 때 동사도 낙수 효과를 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HBM 설비 투자 증가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후공정 장비 기업에도 이제 납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서 고객사 다변화, 모멘텀이 시차를 두고 대두될 수 있고 또 2차 전지 생태계에도 침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시장 성장의 수혜적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매력적인 종목임에도 사실 시세는 많이 약해요. 그래도 오늘 좀 4% 정도 올랐는데 눈높이 어디까지 보시나요? 오늘 개별주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되게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기업은 차트가 상당히 입부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상승 추세 눌림목형 패턴을 아주 야무지게 잘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동사의 기술적 분석상 1차 반등 시 목표가는 3,750원 정도로 이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3,750원을 돌파하면 그때 가서 상향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실 분들은 손절가 3,200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주 코닉 오토메이션 AI 투자 수혜주로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